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금리 변동은 0.25%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지지만, 최근 급속히 치솟고 있는 물가와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빅스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.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잇따라 0.25%포인트 시의 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내일 또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면 사상 첫 3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.